남자 집사님, 이제 뭐하냐? 남자 집사님, 이제 뭐하냐? 남자 집사님, 이 시크한 녀석 남자 집사2장은 다 먹어야지 남자 집사2장은 소울이한테 오늘 경계하는데 집사2살 뽀로로 집사2살 집사2살이 중에 한 개다 내장아 양반은 잘 좋은 거야 이거봐 얘네들 마와를 웃자 서로 핥아주는 날이 났네 남자 집사님 이러다가 꼭 싸운다 남자 집사님 장난쳐 남자 집사님